이번 시간에는 이메일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이메일은 우리말로는 전자우편이라는 말을 쓰죠.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는 건 편지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 또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우편이라고 하잖아요. 마찬가지로 전자화된 방식으로 편지를 주고받기 위한 시스템이나 약속을 이메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이고요.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의 친구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 친구의 이메일 주소입니다. 마찬가지로 친구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도 나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어야지만 저에게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. 그건 마치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야지만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것과 정확하게 동일한 원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작성할 때 제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받는 사람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적고 그리고 이메일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 이메일이 친구에게 친구의 받은 편지함으로 전송됩니다. 그러면 친구는 그 받은 편지함을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답장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 이메일이 저에게 도착하는 거죠. 이게 이메일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입니다.